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여파가 국내 장비 업계로 전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 만들어지는 핵심 반도체 장비에 중국 반입이 어렵게 되자 이에 함께 사용되던 우리나라 장비들의 수출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ASML과 TEL의 중국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ASML과 TEL은 각각 네덜란드와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을 합의한 나라로 미국의 수출 통제 영향이 실적 감소로 나타난 것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엠리서치 역시 전 분기 대비 중국 비중이 줄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사인 Applied Materials도 비슷한 양상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들 글로벌 반도체 장비 동향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며 ASML은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 시장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10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공정에 활용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TEL 역시 증착 식각 등 핵심 공정 장비를 다수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이들 핵심 장비를 들여올 수 없는 중국은 반도체 공정 팹을 새로 짓거나 유지 관리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실제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는 베이징 신규 공장이 특정 장비 지연 조털로 양산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장비 업체들은 필수 공정 장비보다는 이를 보조하는 시스템들을 중국에 공급해왔으며 증착 공정에 부과 기능을 더하거나 주요 장비 열 제어를 하는 장비, 계책 검사, 세정 세척 장비 등이며 패키징과 테스트 장비도 다수 판매했으며 그러나 중국 반도체 공장 자체가 가동해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장비 업체 판로도 좁아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까지 중국 매출 비중이 부쩍 늘었던 일부 기업은 직격탈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규제로 글로벌 장비 업체의 빈자리를 우리나라 기업이 채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중국 시장 자체가 축소되면서 그 기회를 잃고 있는 양상이며 미국 고객사도 있는 만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조달하는 소재 부품 수가 상당한데 장비를 팔지 못하니 이들 수요도 감소 중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화이팅입니다.